꼬마 아가씨 가봅시다 캠페인에 꼬마 아가씨 그러니까 꼬마 아가씨니까 그 6개월동안 6개월동안 거시기 그 누구야 우리 나탈리아 나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올리자 그냥 아무거나 나탈리아가 벽 둘러도 애들을 빨리 죽일 수 있대 아닌가? 자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탈리아로 뭐 공격을 할 수 있어? 아무거나 막 올리자 그냥 손 가는대로 새 게임 약간의 난간이 기다립니다 보통이 없어요 보통이 시작 꼬마 아가씨에서 적들은 나탈리아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예 어우야 너무 하얘 자 나탈리아가 6개월동안 어떻게 있었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밖에 나올게 없죠 아 6개월동안 자고 있던거 아니었나? 어? 곰이다 오우 왜이래 얘 6개월동안 자고 있는거 아니었어요? 자 로티 보고 완전 나탈리아 완전 예쁜 것 같아요 그쵸? 어 뭐야 자 아아 6개월동안 자다가 일어났네 그쵸?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뭐야 나탈리아 와 이쁜이가 두 명이야 와우 오 얘는 근데 야 뭐야 나탈리아가 두 명? 야 근데 쟤는 머리가 노랭이에요 자 로티가 보낸 엽서가 있대 자 로티가 보낸 엽서가 있대 뭐? 곰인형이 어떻게 엽서를 보내지?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말이 안되는 소리 하네 애가 자 자 투 나탈리아 예 곰이에요 자 리틀 미스 꼬마 아가씨랍니다 아니 곰인형이에요 곰인형 그거 지금 지금 이거 꿈꾼거 아니야 꿈꾼거 다친 사람 있나? 님 안녕하세요 꿈꾼거 꿈꾼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야 사랑한 나탈리아 왜 날 버리고 떠난거야? 이거 뭔 곰탱이 같은 놈이 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야 곰탱이가 좀 이상하다 그죠? 자 로티의 흔적을 찾아 봅시다 어 근데 나탈리아가 적에게 발견되면 미션에 실패합니다 우와 야 잡입 액션이에요 잡입 여러분 잡입 미션이에요 잡입 또한 이곳의 적은 이곳의 적은 나탈리아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탈리아 감지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다크나탈리아는 오 다크나탈리아 다크 다크나탈리아 여러분 다크하답니다 다크 적에게 발견되지도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의 위치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 나탈리아를 로티의 엽서까지 인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다크나탈리아는 적에게 감지되지 않는데요 다크나탈리아로 변신하면 안되나? 괴물이 넓으면 죽일거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괴물은 날 못 본데요 괴물은 날 못 본데요 어어 으어어 어어 엉덩이 엉덩이가 작고 이쁜 다크나탈리아 복장이 오 이쁜데 어허허허허 이뻐 자 앞에 한 마리가 더 있답니다 난 보이지가 않는데 그죠 아 어딘지 내가 보여준대 다크나탈리아는 적을 가리켜서 적의 위치를 나탈리아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나탈리아는 웬 다크... 다크야 문을 열거나 중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크나탈리아 능력을 활용해 나탈리아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아 아 자 다크... 아 이렇게 가리키면 위치를 알 수 있군요 아 부탁할게 오 잠깐만 자 그렇다면 제가 뒤로 돌아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? 와우 와우 자 이렇게 가면 되는거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하하하하 간단한거였네요 자 이렇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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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흐흐흐 오 마이갓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좀 아니죠 다크나탈리아한테는 안걸린대 다크나탈리아는 안걸린대요 그리고 나탈리아는 그러니까 나탈리아 발자국 소리 들을 수 없다고 했지 그죠? 내 마음속에 하아트가 하하하하 그게 뭔소리에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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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엉덩이가 작고 이쁜 나같은 여자 계속 부르는거야? 부탁할게에 부탁할게에 산초 주지 않기를 어어 야 근데 다크나탈리아 복장이 되게 이쁘다 그죠? 고딕 스타일 이쁘다 아 나 다크나탈리아 오 암 암 비 암 암 암 예 어우 이쁩니다 이뻐 이뻐 자 나탈리아도 이뻤는데 얘도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둘 다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? 나 여깄어요 아이씨 삿대질 야 삿대질 얘가 잘하는 거였구나 타크 자 다크 다크가 다크다크한데 자 이쪽에서 다른 데 보면은 저쪽으로 그냥 가면 되겠죠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죠? 아 하얀 나탈리아 효과가 뭐에요 없어요 거집니다 거지 거짓 거지라니 에 걸리면 죽는게 능력이네 맞아 으앙 죽음 걸리면 으앙 죽음 자 아무튼 똑같이 생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아 베리 아저씨 부르기도 있다고? 하하하하하하 아 그네 그네 베리 아저씨 부르기도 있네 콜베리 어 안 되킨다 아니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안 걸리네 얘 뭐야 이 좀비 좀 이상하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상한 애네 아 사떼질이요? 사떼질은 그냥 사떼질 기분 나빠집니다 예 좀비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엉덩이를 맞을 수가 있어요 오 오 와우 홀리 쉣 농담임 오 자 일단은 까만 나탈리아 야 근데 까만 나탈리아도 괜찮네 하얀 나탈리아가 요런 옷이었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그죠? 자 일단 로티에 거시기가 요기 있었으니까 로티에 거시기가 요기 있었으니까요 조심해야겠죠 이거 로티에 편지였나? 편지 맞죠? 왜 사대질이 안되지? 자 여기 숨어있으면 안들키겠죠?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하하하하하 아 나탈리아는 말투도 변했다고? 아이고 자자자자 자자 쩔아 엄마 자 자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안 걸리겠지? 안 걸리지?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x1 오케이 안걸렸다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꺄아 도망가자 로티의 거시기가 뭔데 자 아무튼 나탈리아 이거 작은 나탈리아 괜찮다니까 봐봐 복장이 이뻐 어 여기 있다 편지 편지 대빵 크네 우리 집 개가 왜 이렇게 짓지 어어 에라이씨 야 저기 있으 야 저기 있으 아 뭐야 저거 진짜 아 왜 저기 있는거야 아 짜증나 다시 가야되잖아 쟤 왜 저기 있는거죠 기분 나쁘게 아 재수없어 저거 좋아요 나탈리아 저 우리 검은 나탈리아 얼굴이나 보면서 안구정어적 합시다 그죠 걸려도 튀면 못 쫓아올거 같은데 걸리는 순간 예 걸리는 순간 안 돼요 조작이 아 겁이 많아서 다리가 풀린거라고 뭐 그런거 같아요 자 눈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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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리콘같은 말 하네 뭐가 로리콘같은 말이야? 뭐 뭐가 로리콘같은 말이죠? 아 본편에선 좀비들 어 근데 좀비 어그로 끄는거는 6개월 후잖아 아 이게 6개월 후인가? 아무튼간 괜히 왼쪽으로 갔다가 걸렸어요 자 로티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로티 아니 안구정어가 아니 꼬마 여자애들 이나 뭐 남자애들 보고 귀엽다 이쁘다 맞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로리콘이 되나? 되게 웃긴데 그 발언이 더 위험한 발언인데 님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다 로티 어디있어? 자 일단은 편지를 찾았어요 님이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에요 그렇게 자 일단 로딩 결국엔 편지를 찾았는데 로티 이게 감히 사람을 인형 주제에 사람을 지금 유인하고 있어요 싹통 바가지가 어 사랑하는 나다리야 마을 지하의 터널에 갇혀있어 뭐래 아니 아니 이게 다리가 아프대 다리를 누가 찢었나봐 자 난 교회를 버리지 않을거래요 난 여기 왔었어 그리고 누군가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는 누군가 있는게 아니라 여기 클레어랑 거시기랑 있었잖아 그죠? 클레어랑 거시기가 아니고 클레어랑 음 뭐지? 모이라 베리 아저씨는 6개월 후니까 벌 지금 만난 상태가 아니겠지? 네 아직 만난 상태가 아닐거에요 어 노! 자 달려갑시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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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가 무슨 버튼이었지? 엑스 버튼이었나? 얘는 달리기가 안되는구나 전력 달리기가 워우! 아무튼간 자 이쪽으로 가서 연막병을 들고 자 이걸로 괴물한테 아니 이거는 아이 우리 집게 왜 이렇게 짓냐 조용히 좀 해 자 이거 연막병을 들고 오우 저기다 예쁘게 던지면 되는건가? 그라나다 오케이 유후! 하하 좋아 연막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안합니다 자 자꾸만 자기를 믿으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이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건데 그치? 자 앞쪽에는 괴물이 있으니깐요 저쪽으로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나탈리아 밖에 안된다고 했지? 아 배경색이 왜 그렇게 변하냐고요? 글쎄요 오 연막병 아 이게 잘나오네 아이템이 은근히 많네요 그치? 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다 들어가가지고 오 연막병 와우 허우리 쉣 연막병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두개나 있어요 와우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열고 그랜아야다! 좋아 흐헤헿헿헤헿헤헿헤헿헿헿헿헿헿헿 나오지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 돌아..어? 어라어라어라? 뭔가 이상한데? 돌아올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 아 이렇게 도는구나 빽빽빽빽 그죠? 별거 아니었네요 아사시노도 아니고 뭐야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네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녀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대 우리 다크 나탈리아는 손에서 흑염소가 나오는지 흑염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와우 자 요쪽에 하나가 있고요 요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네 그지? 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오우 노우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얘가 또 페트롤을 돌거 아닙니까 오우 노우 노우 오우 위험하다 규 위험해 위험 위험해서 죽을 뻔했어 그죠? 어웅 어ё어어어 어웅 어어 좋았쓰! 어머어머 나탈리아를 놓고 왔네 왠구같이 나탈리아를 놓고 왔어요 나 나탈리아로 훈련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나가자 짜잔 저기 또 있습니다 좀비가 좀비 자 새로운 좀비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지나가지? 얘 어디로 지나가야 돼? 이거 걸릴 것 같은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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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? 다이나바이트가 목미? 뭔가 꽉 물 것 같은 이름인데 다이나바이트가 뭐죠? 물어? 누가 물어? 좋아 구라나다 좋았어 구라나다 자 이거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와우 왓 더 헬? 왓 더 헬? 예 알았어요 오탕인거 다 알고 있어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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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라 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있겠지 역시 페트롤이 한 명 있었어요 자 페트롤이 한 명 있고 뒤를 보지 않는다면 얘 뒤에만 계속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쵸? 자자자자자자자자 뭔 소리 하고 싶은거야 왜 갑자기 정색으로 그래 좋아 자 이쪽으로 나가면 또다시 괴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이 뭔 물음표를 자꾸만 물음표 좋아해요? 뭘 말하고 싶은거야 도대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하하 뭐 초딩같이 계속 따지고 둘라 그래 아 나 참 웃긴 아저씨네 자 일단은 뒤를 따라가죠 오오 진짜 초딩이에요 설마 하하 하하 자 일단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자 꽤 우리 많이 들어왔다구요 자 위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아 여기 가지 말라고 위에 한 명 있네요 하하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괴물이 또 있고 뭔 괴물이 이렇게 많을까 재수 없네요 저기 연막탄이 하나 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? 저 봐봐 저 왼쪽에 연막탄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저기 연막탄이 하나 있습니다 연막탄이 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나를 먹어달라 연막탄을 먹어달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연막탄이 필요 없겠죠? 제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? 내가 멍청한 곰돌이 인형이냐 사랑하는 야 다크 나탈리아는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? 다크 나탈리아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듯 지금 말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그쵸? 말하는 꼴 보니까 다크 나탈리아는 그냥 싹퉁 박아진 것 같습니다 그쵸? 흑염소가 얼룩을 듯하고 지금 그거 흑염소 비하 발언 하시는 거예요? 오 연막병 있네 연막병 뭐지 그 흑염소 비하 발언인데 그쵸? 뭐지 그 흑염소 비하 발언인데 그쵸? 그라나다! 좋았어 들키지 않겠죠? 오케이 아 나의 오만을 보거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아니 근데 다크 나탈리아가 좀 싹퉁 박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둠 따윈 널 막을 수 없어 너한테 필요한 건 진짜 친구야 얘 말하는 게 진짜 중2병 같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약간 중2스러워요 오 오 곧 로티도 사라질 거고 너한테 남은 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뭐 아무튼 나밖에 없대 맞아 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중2병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중2병 장난 아니네 쩔어 막 그 뭐 진짜 내 안에 흑염용이 막 그런 소리 할 것 같아 야 로티 편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크 나탈리아나 감상하시죠 저길 봐 로티가 보낸 또 다른 편지야 자 로티가 또 다른 편지를 보내줬어요 아니 곰 주제에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냐 재수없게 사랑은 나탈리아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체를 봤지 와 이딴 식으로 쓰네 이거 로티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말을 해도 여기 오면서 시체는 졸라 많이 봤어 아이고 정신 나는데 이게 네 자 일단 이상해요 로티가 완전 또라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등급 또라이인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꼬마아이한테 게다가 꼬마 숙녀한테 젖다이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싹둑마디가 자 일단은 여기에 거시기가 있고 우리는 거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딴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시기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린 조심히 우외로로 예 우외로 아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?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쉬워지는 것 같은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 왠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그냥 지나가 봐 연막.. 어 하나 있네 아 연막병이 있네요 하하하하 구라나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예 혹시나 모르니까 구라나다 한번 쓰고 짠 구라나다 한번 썼어요 아 아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아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아 아 어 야 이거 그 스텔스 예 스텔스 유령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내 말이 맞았군 자 스텔스 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똥꼬목 좀비 예 똥꼬 좀비 조심해야 됩니다 똥꼬 좀비 똥꼬 좀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괜히 난리 부리면 안됩니다 아아 뭔지 알겠구만 저기 밭자국 있는거 보니까 요거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똥꼬 좀비가 안보는 시간을 딱 예 시간에 딱 가갖고 바로 무쇠와 같은 팔로 돌았다 돌았다 야 힘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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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맨 뜨르르르 오우 야야야 역시 힛맨이야 야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엄청 잘들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발자국 있잖아 맨발자국 지금 맨발은 아니겠죠 자 엄청난 파워에 나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탈리아랑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예 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죽빵맞아도 할말이 없어요 자 빨리 오렴 다크야 중2병아 빨리와 중2병아? 어 온다 어 좋아 아 이 게임 되게 재밌어 보이죠 되게 재밌어요 해보세요 어 깜짝이야 어이 야 다크야 니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갑자기 앞에 튀어나오면 되게 놀란다구요 어 연막벽 하나 더 있다 자 이쪽은 괴물이 너무 많으니까 숯불에 빨리 숨는게 좋을거야 라고 합니다 음 숨어볼까용 자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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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걸리겠지? 설마 설마 어 걸리나? 야 설마 캬아아 밀지마요 아니 왜 밀어 이런 이씨 밀지말라고 아놔 이씨 이런 뭐 이딴 놈이나 있어 짜증나 아니 발로 밀어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멈추지 않을거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거 같은데 자 아무튼간 풀숲에 숨어있는게 지금 진정한 거식인데 요기 숨어볼까 이번엔 요기 숨어있는게 자 자 야 이 자식아 설마 요기서도 미는건 아니겠지 밀지마 임마 꽤 멀리까지 오네 꽤 멀리까지 오네 그죠? 와 어디까지 오는겨 아 요기까지 도네요 요기 도우면은 저기서 풀숲에 들어가가지고 아 피부 동안 놓치지 않을거야 그거 뭐였지? 김영철이 따라했던거같은 아 기미애 씨앱이었나? 그죠? 기미애님 아닌가? 기억이 안난다 이름이 자 그래서 아 요기는 이제 몹이 없네 그죠? SK2 아 맞다 그 무슨 어쩌고 에센스 어쩌고저쩌고 에센스였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뭐 이상한게 있어요 빽돌악뽑다락 에센스였나? 자 아무튼 에센스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런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좋아 지금이니 워호우 예하 좋았어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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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삐뚤파뚤루 에센스 에에에에에 아 SK2 수분 동안 에센스로 이거 광고하는거같애 하하하하 근데 여기 여자분 없으니까 그죠? 아 SK2가 일본거야? 몰라요 왜이렇게 느려 오는게? 뭐 오는거야 하루종일 걸려 뭐 여기 남자분들 많으니까 옴무 막 그런거 선전해야지 옴무 파탈 에센스 내가 그냥 한번 지어 놓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자 위협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? 아 제 방송은 원래 남탕이야 남탕 여자가 어딨습니까 쩐다 오오오 봐봐봐 여러분 막 움직이는거 봐요 봐봐 와 봐봐봐봐 와와와와와 힘힘힘힘힘힘힘 장사 장사 쩐다 막 움직여 우와 장사야 장사 천하장사 막만세 천하장사 소세지 맛있는데 그죠? 요즘에는 없잖아 그지? 요즘에는 가면은 막 아닌가 있나? 모르겠네 자 일단은 이동하죠 요즘엔 무슨 소세지가 맛있어요? 강추해봐 예 소세지 아 맥스봉 맥스봉은 먹어봤는데 그 막 치즈같은거 들은것도 있지 않아요? 맥스봉 맞나 그게? 치즈같은거 들어가지고 듬뿍듬뿍 좋아 자 또다시 흑나탈리아는 앞에 얘 사람이 아닌것같애 사람이 아님 우리따 자 사태지 한번 해주고 아 200원 때리기가좋다고 어호오 야 혼자서 할 수있대 혼자서 할수있댑니다 흑나탈리아는 필요없다고 아 자 흑나탈리나 꺼져주세요 라고 하는거다 그라나다 자 일단 그라나다 한번 썼어 아예 스텔스하고 있는 애한테 덤비면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부들 거려요 부들부들이 아니야 좀 지그지그 거리는거 있잖아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눈이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거 같은 그런 느낌 인터넷에서 천원상사 한팩이 7천원 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 그죠 예 노잼방송이에요 어떻게 아셨지 원래 재미없어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노잼방송 찾으시면 여기 웃는게 맞는거에요 왜 핵노잼방송 홀리방송입니다 어우 큰일났다 어떡하지 잘 찾아오신건데 왜 기상 최강의 사나이가 왔다 아니 그라나다 썼는데 어떡하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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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네 아 보는 사람이 10명인데 투표 항목이 10개라고요? 지금 투표가 한 500명이 해주셨어요 예 예 투표 500분 정도가 해주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막 어그로 끌고 싶어 온거에요 지금? 아니 나는 되게 신사적으로 해드렸는데 난 어그로를 끌겠어 나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티 난다 아유 으이씨 그런거는요 저기 그 유명한 분들한테 가서 하세요 그럼 거기는 칼강태지 그지? 하하하하 대박 그지? 어 아니 뭐 뭐 사람 작고 작은방송 와서 어그로 끌리면 뭐해? 그지? 근데 여기 어떻게 가죠? 나 괜히 썼나봐 그다나다 어떡하지? 어떻게? 지금 얘가 왔다갔다 좌우로 왔다갔다 그러는거죠? 그러면 이 풀숲에 숨으면 되나? 달려가가지고 아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네 그지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풀숲에서 나와서 달려가면 되겠네요 그죠? 총구신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그 수밖에 없는거 같애 야호우 연막 다 썼어요 넘어가는 비법이 이거죠 하하하하 비법이 어디서 공략이지? 하하하하 아 괜찮아 나가셨어요 예 여기서는 어그로가 더 이상 더 끌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어 그 자기 그 자기가 방금 전에 했던 일을 반성하고 석고대제를 하고 계시는거에요 예 예 예 석고대제 해야지 그지? 아닌가? 두들겨 맞아야 두들겨 맞아야지 두들겨 맞아야지 뭔 어그로를 끌고 그래 네 아니 좀 사람들 많은데서 어그로를 끌어야 예 좀 그 느낌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많은데서 어그로를 끌어야 이게 난 어그로 왕이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죠? 아닌가?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grand 내가 바로 어그로왕이 될거야 이정도 하려면은 좀 유명한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그러면 칼 광태지 그죠? 흐흐흐하 하하하하 쏙! 아 지금 곰인형 찾아가는 거예요 곰인형이 싹가지 없이 아 자꾸만 나블나블거리는 이 흑나탈리아는 별로 좋지 않군요 어 아 지금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? 왜냐면 그 본편에서 나탈리아의 몸을 그 걔가 잠식하려고 했잖아요 그 뭐야 뭐야 그 짜파게티 아니 짜파게티가 아니고 걔가 누구지? 웨스커 알버트 웨스커 알버트 아니고 알렉스 웨스커 그죠? 걔가 잠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 걔 아니에요 얘가? 걔 같은데? 아 그 걔 말고요 그 걔 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걔 말고 알렉스 웨스커 말하는거야 알렉스 웨스커 걔 같은데 자꾸만 걔 맞지? 그런 거 같아 아닌가?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 몸으로 그 알렉스 웨스커가 그 자기의 기억이나 그런 거를 다 옮기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껍데기 껍데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두 개가 된거지 그지? 본편에서 놀랐잖아요 자아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아가 지금 야 너는 이제 나야? 그러면서 이렇게 잠식하려고 하는거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그거밖에 설명이 안돼요 나탈리아 더이상은 가지 못할거 같아 이런 그지같은 녀석이 내 남은 일부는 앞에 있는 해변에서 찾을 수 있을거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데 본편에서 오 같이 간다 근데 원판이 예쁘니까 둘이 오 손잡고 가네 싫어하면서 싫어하면서 손잡고 가는거 보소 초고무신님 스티커 30개 미션 성공 에라디야 오 어 로티다 어 어 아 아 야 이 곰 이 곰 주둥아리 봐라 어 와우 오 오 아 아 아 맞는거 같네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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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알 어어 알버트 웨스커가 야 얘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거야 그러니까 아 아 얘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거에요 그리고 베리를 만난거네요 그죠? 그죠? 꿈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싸우고 있었던거지 여기까지 오긴 온거야 얘가 어 그래서 망할려니 하하하하 아 깜짝 놀랐어 이 곰돌이 싸대게 맞아야지 망가진 로티 두렵지 않아 자 자 요걸로 추가 미션 두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우 나탈리아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왠지 귀신이 나올거같은 느낌 자 아무튼 요걸로 추가 미션 두개는 완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자이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는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구요 보시느냐고 너무 수고들 하셨구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하니까 이게 뭘 하기도 뭐하고 뭐 다른거 해볼까? 하하하하 자 아무튼 요거는 예 끝났습니다 방송을 종료하는건 아니겠지만 자 일단 바이아조르 레벨레이션2는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